날씨 터치큐입니다. 추위가 모두 풀렸습니다. 내일 출근길까지는 포근함이 이어지다가 낮부터 다시 반짝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의 날씨 포인트는 오랜만에 강수입니다. 30일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에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 등 동쪽 지역은 많은 눈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수 구역은 대체로 충청 이남과 동쪽 지역입니다. 이 눈은 31일인 내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온화했습니다. 이 강수가 끝나고 내일 낮부터 기온이 하강하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밤 제주와 전남 해안의 비 그리고 내일 충청 이남의 강수는 남쪽의 저기압이 주요 원인입니다. 내일 차츰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요. 그리고 동해안으로는 이 고기압으로 인해 동풍의 영향이 더해져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일기도를 통해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일기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서쪽의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밤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압골이 남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로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중에서도 남쪽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또한 기압골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쪽 지역부터 강수가 차차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저녁까지도 강수 지속시간이 길어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많은 강수가 예상되는 시기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입니다. 이 시점에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비가 모두 그친 뒤에는 차가운 고기압의 확장으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최고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남풍계열 바람 유입으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고 낮에는 북서풍 바람 유입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집니다. 먼저 아침 기온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내일 아침도 영하권은 이어지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아침까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반면 낮부터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초록색이 영상권입니다. 영상권은 유지하지만 영상 5도 이상의 노란색, 영상 10도 이상의 붉은색은 보기 어렵습니다. 내일 퇴근길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해상 모습입니다. 오늘 밤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부터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해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고요. 동해안 너울도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터치기였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